부처님의 금구설인 사부 니까야와 사아함경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여시아 독 수트라가 출간됐습니다. 범일스님의 수트라 출판 기념회 현장 장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연세대,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등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범일스님이 불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시아 독 수트라를 출간했습니다. 어제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우스님을 비롯해 사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반야의 등불로서 드러낼 수 있는 그 인연합회 저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방대한 사부 니까야와 사아함경을 비교하고 핵심을 줄여 쉽게 정리한 여시아 독 수트라는 일체법, 연기법, 우주론, 37도품, 법행의 조건 등 총 10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최초로 여시아 독 결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부터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집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. 선언합니다. 특히 부처님 출연 당시 인도의 종교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팔정도 등 부처님의 이론적인 가르침 등을 쉬운 설명과 다양한 문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어둠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과 구법자를 위해 토굴에 들어가 경전을 직접 읽고 정리한 여시아 독 수트라. 출판 기념회는 수트라의 제작 배경을 소개하는 영상 시청에 이어 책 속의 명문장 발표와 시상,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BTN 뉴스 장수정입니다.